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기준 허용균열폭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바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기준 허용균열폭 제도 Type 4 개목 휴문비 정의 개념도 제도 목적 and 기능 제도 효과 문제점과 개선 방향 비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규정이란 콘크리트 재료 특성상 시공, 양생, 사용 과정에서 균열 발생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어려움으로 내구성, 사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허용균열폭 규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기준 허용균열폭 강제가 철근일 경우 건조 환경에서 0.4mm, 습윤 환경에서 0.3mm, 부식성 환경에서 0.3mm, 고부식성 환경에서 0.3mm, 강제가 긴장제일 경우 건조 환경에서 0.2mm, 습윤 환경에서 0.2mm,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규정제도 목적,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해 내구성이 있는 콘크리트를 위해 콘크리트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료의 선정, 콘크리트 내부 강제의 보호, 균열의 검증에 대한 개념, 설계 시 균열 제어에 대한 검토 절차, 설계 시 작용 하중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균열폭이 허용균열폭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수처리 구조물의 내구성과 누수방지를 위한 허용균열폭, 오염되지 않은 물, 음용수를 담는 수처리 구조물, 휨인장균열 0.25mm, 전단면 인장균열 0.2mm, 오염된 액체를 담는 수처리 구조물, 휨인장균열 0.2mm, 전단면 인장균열 0.15mm, 다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기준 허용균열폭 제도, 타입 4, 개목, 휴문비, 정의, 개념도, 제도 목적 N, 기능, 제도 효과, 문제점과 개선 방향, 비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규정이란 콘크리트 재료 특성상 시공, 양생, 사용 과정에서 균열 발생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어려움으로 내구성, 사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허용균열폭 규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기준 허용균열폭 강제가 철근일 경우 건조 환경에서 0.4mm, 습윤 환경에서 0.3mm, 부식성 환경에서 0.3mm, 고부식성 환경에서 0.3mm, 강제가 긴장제일 경우 건조 환경에서 0.2mm, 습윤 환경에서 0.2mm,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규정 제도 목적,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해 내구성이 있는 콘크리트를 위해 콘크리트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료의 선정, 콘크리트 내부 강제의 보호, 균열의 검증에 대한 개념, 설계 시 균열 제어에 대한 검토 절차, 설계 시 작용 하중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균열폭이 허용균열폭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수처리 구조물의 내구성과 누수방지를 위한 허용균열폭, 오염되지 않은 물, 음용수를 담는 수처리 구조물, 휨인장균열 0.25mm, 전단면 인장균열 0.2mm, 오염된 액체를 담는 수처리 구조물, 휨인장균열 0.2mm, 전단면 인장균열 0.15mm, 그럼 오늘이 이만 끝!